신희 회장, 우리 김희승 회장님은 맨날 이 조언을 뚜루루룩 이렇게 조언하게 하는 것인데 의외로 노래할 때 굉장히 화통하십니다. 근데 누군가는 리더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힘들지만 같이 가야 할 몫인데 우리 어머님들 그래도 앞에 도와주는 간부님들이 늘 계시지만 그중에 오늘 이렇게 김희승 우리 신희 회장님이 허락을 해주셔서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.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. 신희 회장, 우리 방문회를 다 해나가서 뭐해요? 이거 붙이면서 난로 키려고 저기 했더니 여기 직원들은 혹시나 불 날까 봐 그것도 못 키대요. 그나마 안에는 좀 다 되죠. 바깥에서 지나가는 분들마다 다 여기가 송강훈 노리고 계신다고 풀어오세요. 이런 얘기 앞에서 추운데 한 시간에 서 있어야 돼요.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인데 오늘 허락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짧게 인사 한번 했어요. 괜찮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살아보기 이 나이가 되니까 이런 인감도 오래요. 제가 나이가 제일 많거든요. 그래서 이제 미흡하나마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팔팔 우리 혜원님들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죄송하지만 그냥은 못 내러갑니다. 노래를 한번 숨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안 하신다라는 말씀은 전혀 안 되죠. 1절만 한번 보면 그냥 안 들리게 해서 가야 되는 것 같아요. 갑니다. 박수! 하나님 마음의 감탄하려고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